이렇게 또 진짜 3년 연속 이런 또 진짜 영광스러운 사연을 같이 한 번 가르쳐 드리겠고요. 네. 그 소감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더 저희들 그 예능 부대 앞으로 더 웃음에 진짜 집중을 해서 정말 퇴근 웃음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 그 새로운 또 우리 신인들을 빌리는 부대 그리고 그 신인 예능인들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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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을 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우리 많은 제작진들과 많은 동료들과 함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진짜 그 이번 추석 연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가위 풍성하게 많은 분들과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